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지아에서 한 달 살기 또는 장기 거주를 할 경우에 가장 필요한 다양한 웹들에 대해서 어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준비된 어플들과 조지아에 와서 필요한 어플들 즉 현지 번호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어플들 이런 순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이제 항공권 관련된 웹 많이들 다른 다양한 웹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 스캐너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텔 렌트카 비행기 예약까지 주로 많이 쓰는 어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숙소에 맞춰서 해야 되는 어플이 바로 또 에어비앤비가 되겠죠 이제 에어비앤비에 보면 아 여기서 다 이제 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어 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가 올드 티빌리 시면 올드 티빌리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예상하는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부킹 닷컴 역시 부킹 닷컴에서도 다양한 숙소들을 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 환율 어 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 아무래도 돈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일날이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 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현재 어 일날이 일날이는 약 380원 정도 되겠네요 380원 그래서 어 환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도 어떻게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저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안됩니다 왜냐 한국에 제 계좌가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있는 사람만이 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또는 한패스 라는 앱이 있습니다 한패스 한패스 앱을 통해서 자기의 계좌에 자기가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언제든지 조지아 현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계 입니다 고도계 혹시라도 뭐 요즘은 다 이제 시계들을 다 스마트 워치를 쓸 경우에는 다 뭐 자연스럽게 고도계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고도계 앱이구요 현재 티빌리시가 약 해발 500에서부터 700까지 인데 좀 보시면 447m 고도에 있습니다 티빌리시가 아 요게 이제 필요하신 앱 들이었구요 이제 한국에서 요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더 준비하는게 좋다고 요겁니다 요거 이제 50 랭그레이지라는 어플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어이 조지아어 를 다 여기서 다운 받아서 어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조지아어도 제가 지금 뭐 사용 안한지가 오래되서 다들 많이 지워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지아어를 공부할 수 있구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게 이제 어 막티 이제 혹시 이제 핸드폰을 심 카드를 사시게 되면 바로 막티로 여기에서 내 잔액이 얼마 있는지 지금 보시면 15.89에 잔액이 있고 아 요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케이지로 구입하셔도 되고 어 직접 막티 회사에 가서 이제 공항에 나와서 막티를 개설한 뒤에 요걸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 앱은 윌킬로키라 그러는데요 요 어플은 바로 뭐냐면 트래킹할 때 필요한 어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카즈벡에 가시면 개그리게티에서 어 빙하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가면 되는지 고도에 대한 내용들 아 그 다음에 어 높이가 어느정도 되고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일기부터 그래서 요걸 가지고 혹시 트래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앱을 통해 어플을 통해서 아 트래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올해 장기 거주 하실 분들에게 필요한 건데 us2 조지아라고 조지아는 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시키면 한국 조지아 까지 티빌리시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us2 조지아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어 우체국에서도 저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만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s2 조지아는 미국에 있는 주소를 하나 줍니다 저에게 가상의 주소 그런 글로 이 us2 조지아가 다 아 물건을 글로 받아서 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이동수단이 되겠는데요 요게 지금 제 주로 이제 택시 요게 이제 얀덱스 하고 보시면 얀덱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기가 이제 원하는 주소를 찍으면 그 지역으로 데려다 줍니다 아 근데 요때 이제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카드를 안 하시고 현찰로 주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등록을 안 해 놓고 그때 그때 맞춰서 현찰로 주고요 카드로 주실 분들은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카드에서 자동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볼트와 얀덱스 두 개를 이용하는 이유는 어 도착하는 시간도 좀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볼트가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얀덱스가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배달 업무 되겠습니다 월트 이제 보시면 여기 월트에서 모든 물건을 뭐 다 살 수 있습니다 거의 장보는 것까지 이 그냥 뭐 배달력 없이도 가능하고 아 그거 외에도 뭐 kfc 다양한 음식뿐만 아니라 마트도 가능합니다 마트 여기서 이제 이 다양한 뭐 슈퍼 마켓 이런 배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글로버 여기서도 역시 글로버는 주로 음식이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트는 다른 마트들도 많고 와이너리에서 와인도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글로버 역시 또 다양하게 글로서리들까지 그러니까 뭐 음식뿐만 아니라 약국 그 다음에 pcr 테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로 이제 또 배달을 또 시킬 수 있습니다 배달 아 예를 들어서 한국의 택배처럼 그런 이제 글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웹이 또 모이다네 라는 웹이 또 있습니다 모이다네 아 그리고 이 어플도 역시 어 이렇게 구두일 악으로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장 이런데서 어 음식 음식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들도 또 살 수 있습니다 아 특히 구두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살 수 있고 저희 여기 지금 나마지 코스메티 나오죠 여기 이제 저희 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 여기서 또 배달 시킬 수가 있구요 아 이제 이런 어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어플이 이제 혹시 이제 공항에 나가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티빌리시 아 이게 이제 지바르노츠 예레반 아 이게 바쿠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빌리시 공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 이게 뭐 카톡이 자꾸 들어오네요 여기서 이제 플라이트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어 지금 현재 들어오는 항공권들이 어 항공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항공들 도착시간 그 다음에 혹시 또 지연되면 지연되는 거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이게 이제 도착입니다 그래서 온타임에 오느냐 랜딩을 했느냐 그래서 혹시 지인들이 온다든지 공항에 올 때 꼭 요걸로 사전에 확인을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반 이라든지 몇몇 그 항공들은 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조지아 철도 입니다 철도 철도 티켓을 이것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어 이게 어 지금 잘 역 발매가 잘 안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지금 거의 어 기차 발매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앱은 바로 이제 또 버스 입니다 버스 이제 버스 루트 티빌리시에서 버스를 이동할 경우에 요거 다 이제 영어들이 대부분 있구요 버스 노선에 대한 얘기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게 아 혹시 이제 장기로 하게 되면 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파킹 그리고 이제 티빌리시 시에서 하는 아 파킹 내 제 차량 번호를 등록해 놓고 카드에 돈을 결제하면 지금 제가 10.68 나리가 있죠 그래서 고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형을 딱 찍어서 내가 있는 지역 어딘지 찾아서 주차를 하면 몇 대가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마이비디오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어 조지아 내에서 있는 방송국들 그래서 라이브도 있고 어 다양한 어 방송들이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또 이것도 영어가 가능합니다 뭐 어 요정도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네요 참 프로피 라는 웹이 있는데 아 고거는 청소 하시는 분들을 불러오는 웹이 있습니다 청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 어디 고장난 거 수리를 한다든지 요렇게 할 때 가능한 프로피 라는 또 웹이 있습니다 어플 어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어 이 어플들에 대해서 안내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해보니까 어 이 프리즘 프라 프리즘 라이브 라는 어플을 통해서 직접 요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아 그게 생각해도 잘 안되서 좀 이게 이해가 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걸 이제 어 지금 이 조지아에서 필요한 다양한 어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